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구걸이 젤리가 있어요 이거 한번 가지고 가볼까요? 강아지가 있어 다음에 뭐가 있을까? 여기다가 그릇 한번 그려볼까요? 하고 잘하네 선생님이 지렁이 그려볼까요? 자 지렁이 서로 한번 그려볼까? 잘했어요 여기 병에 쏙쏙 넣어볼거야 여기 남아있는거 한번 제일 빠르게 한번 넣어볼까? 아이고 잘했어요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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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했어요 하나도 금방 동그라미 서로 한 번 그려볼까요? 잘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볼까요? 여기는 엔진이 이제 계차가 이렇게 갈거에요 서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볼까요? 잘했어요 제가 기억에 편을 어떻게 찍었는지 봐봐 자, 이렇게 하다가 경태계가 들어왔지 바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볼까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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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더 많이 만들어버렸죠 아마도 선생님은 그림 그려볼까? 선생님은 사람을 그릴거야 손은 뭐 그릴거야 톤 이게 뭐야? 잘했다 여기 도형들이 있어 선생님이 이 중에 한 가지를 여기 주머니에 넣을 거야 그럼 차로는 선생님이 뭘 생겼는지 맞춰보면 돼 생겨볼게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잘했어 나는 벽을 만들거야 짜잔 여기다 차로도 이렇게 만들어볼까? 여기 단추가 보이지 이거를 어떻게 잠궜다 틀어야 될까? 틀어줄게 손으로 한번 잠가볼까요? 잘했어 소로자리 잘했어요 이제 나는 계단을 만들거야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또 올리고 짜잔 소로자리 이제 똑같이 만들어볼까? 하고자 하네 잘했어 사장님 그리는거 한번 봐봐 뭘 그릴거야? 메모를 그릴거야? 이렇게 사장님 그려볼까요? 잘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